야 이거는 그냥 하자 그죠 몰라 그냥 해 어 펜타로 가잇 갈 만하다 이거는 그냥 그치 이거는 갈 만하잖아 장인 2연승인거 보니 초법 뒤집게 3개네요 아 나 진짜로 요번에도 그러면 난 진짜 악몽 꿀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다행이다 뒤집게 없다 이거 나르페먹고 저거 쓰자 대천선 여기 세다 싸움꾼도 없고 열혈도 없어서 한번 돌릴만하다 슈우 밟 나이스 구원 좀 런지창을 뺐는데 이긴거 같다 이렇게 찍고도 불안해 해야되네 좀 근데 아예 좀 고점을 좀 볼까요 점광자는 조금 고점이니까 펜타가 지금 나 포함해서 여러명이잖아 음 그냥 안정성은 새로고침의 날이 또라이급이야 왜냐면 지금 세명 겹쳤는데 새로고침의 날로 선점하면은 완전 또라이급인데 지짓게 나이스 정광자 이맛이지 그러면 바로 러시 나인 바로 시펜타 어 이러면 됐지 어 이거 먹으면 구리 안가도 되는데 그쵸 요리칸장 안되면 ㅈ 떼는데 돈증강 있으면 저는 먹겠습니다 아 이러면 ㅈ 떼네 이거 돈 모아서 투수해야되네 이거 뭐냐 일단 땡 쏘는 갑옷요리가 ㅋㅋ 5원 갑바 개베스트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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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เจ스 ृ venues 西 레드 쓰레쉬를 잡아야 된다고 이거 여기까지 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총 여기까지 더 쓰지 말자 더 쓰지마 이거 이거 안 나온다 고렙 가야 될 것 같은데 피보고 가자고 비에고가 안 떠서 비에고 있다 요리 뽑죠? 답도 없다 이거 아칼리 암흥으로 바꿔줘야 될 수도 요리 또 끝났는데 아 이거 뭐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데? 립은 별거 없는데? 피바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그냥 요발하게 합시다 칠수가 없죠 10펜타에서 칠 뻔 했다 칠 뻔 했잖아 아니 요발하기 박아대기였구만 이게 요발하기인가? 솔직히 말해서 같은 펜타랑 했을때 내가 지는게 말이 돼? 하루비 따라오지 말라 했잖아 펜타 아니 뭐 카소스 홀라프 논쟁을 하고 있어? 카소스 홀라프 논쟁을 하고 있어? 시간이 없는데 무슨 카소스 같은 소리야 어 샀다 팔고 나시템 옮겨주는 시간 존나 아깝구만 헛소리하고 있어 그냥 어어? 왜 칠펜타한테 짐? 아 그냥 처형제 안받고 블리츠 2성에다가 펜타킬 박을걸 그냥 쥬발 그래도 기백은 1등이었다고 아이 당연하지 표기 요리때문에 내가 3등한거 같은데? 야 구데마시아는 진짜 1성으로 우승됐어 맞아 하지말자 깔금하게 갑시다 한판 음 애니를 팔까 그냥 지짓기를 먹으면 리룰 한번밖에 안척거든 펑크로 그쵸? 지짓기 먹으면 애니 하지말자 뺏기면 칼먹자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다 할수있어 칼두자루는 에이피덱도 소모 가능합니다 거인학살자 총검 쇼진 이렇게 해가지고 칼은 많이 필요해 칼두자루는 초월이거 먹어서 좀 손해 많이 받던거 같은데 아 그냥 이거 하자 오 하자 아 아 아니 너무 아쉬운데 지금 star 바비기 같이 죽기 피 괄리하 amend 피관리하고 남의 인생 망치고 바로 팔로스 까지 나이스 사망z 10연폐 했습니다 나이스 100골드 100골 왜 안났지? 좋다 연패할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겁니다 이온충격기 안쓰는 이유요? 9레벨에 요리개 직스쓸려고 연패는 잘했네 한번만 더 약하게 지면 1등이다 쪼댔는데? 쪼댔는데? 포기하지마! 바랩지 맞서 싸워! 이거 잡고 딱 이거 마무리 할 수 있어 타겟팅 좋고 타겟팅 좋고 타겟팅 좋고 타겟팅 좋고 나이스 1등 타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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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이 아 하..... 1등이구만 바아로! 자크로 밸류 업 까지gg 깔기 맞죠? 투자 수익률이 터지면 전 10렙 밸류 11렙 밸류까지 가기 때문에 1등이죠 어 아리를 뭐까 아리가 밀리는 상성이 없으.. 꼬치고 야 시너지가 너무 맛돌이라서 뺄 수가 없네 와 돌았다 키아나 싸움꾼한테 오무구 몇 개냐 어 여기 들어갔네 아니 클러치 되지 이거 용자 아 깜짝이야 용자 클러치 안되는 줄 들어간 상관없습니다 막 한 3마리 당기고 앉아 그걸 진짜 들어 왜 괜찮아 응 투자 수익률 마려운데 순수구 그거 쓰자 이렇게 어 너무 깔끔한데 조합이 그쵸 조합이 돌았는데 파렙지 이새끼 그냥 땡 쏘나 넣는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힐이나 공속이 제일 나와보이긴 하거든 그냥 공속할까요 힐 어 좋다 아리가 잘 잡아 그래서 이런 리롤덱은 거의 원탱에다가 탱탱 때려박잖아 아리가 잘 잡아 그쵸 크다의 7쯤은 아 이거 밤 끝 소나가 무조건 맞는데 아 찍사 아 이러면은 제드 고려해볼 만하지 그쵸 이거 체력 주잖아 또 이러면 재즈 마렵다고 근데 리븐이 이게 순이 없어가지고 어어어어어 자크야 어 너 X될 뻔했네 어 집비여서 근데 키아나랑 럭스가 단일 딜의 신이여가지고 개편하죠 이번판 아리가 상성이 개좋아 아리가 상성이 또라인판이어서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긴데 1등은 진짜 쉽네요 무난하게 어 여기 좀 위험하다 키아나 템도 괜찮아 또 그쵸 수은이 있어야지 에코 궁이 안맞아서 세라프 궁에 딜라인 한 번에 터지는거 아니면 그냥 이겼거든 소나 힐은 사실 의미없고 그 공속이 이젠 나을거 같은데 그 궁극기가 의미가 없어서 소나붕이 탱 보충 해주는건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메이지는 이게 딜러 먼저 자르면 이기거든 상대 이기네 딜러 먼저 잘랐어 정확한 8효치 무당 해설까지 슈발 1등 스쿼트 맞추고 2판 연속 3등 4등 아 공속할거라 일라오이의 자크의 다이성이었는데 10레벨 밸류였거든 나는 그쵸 에 내가 그런것까지 신경을 써야돼? 어 거대한 전설이 족같이 플레이해? 어 왔다 거대한 전설이 드디어 대축이 없어? 진짜 먹을거 없거든 대신에 한 턴이라도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망했어 누구보다 빠르게 혼메 오케이 춤 한번 춰주고 여기서 벨트 벗고 흠... 벨트 먹자 그냥 나이스 이자 데뷔 요...네 5렘리로 6렘리로 데메할 수 있겠죠 요네 모르겠다 슈가 요네야 너 아니면 안돼 바룩씨 8식 협리 요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요즘에 이제 바뀐 5하트 겹치면 어쩔수없고 어쩔수없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하트 그죠 꼭어주세요 슛 쇠발 같은 소리야 이렇게해서 더 얹으자 오히려 나는 오히려 세게 휴... 오히려 세게 가난해 안 만난단 마인드 하트를 빼고 4일에 넣어서 4라운드에 맞고 반대합시다 괜찮을듯 요즘에 8식 하트빼기가 좀 좋은거 같애 4라에 딱 바꿔보죠 음 나이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게 4라운드에 4라운드에 이거 묻더 보상 받는게 더 좋아가지고 한번에 크게 받고 나머지 짤짤이로 받고 그렇게 하죠 오차곡 두번 쳐야되는데 비효율적이다 블루만 있으면 요 모든 상대hea 운 not роб 처벌 모 2000 1 플랫 현패에 자가 쓸까? 꺼져라 군분방 되나? 아니 사이버 신체니까 이거 하자 괜찮은 것 같아 군단의 방패에 믿고 군단은 공속 하이퍼 공속 많아 요거 믿고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벨륜 너무 또라이다 나이스 블리츠 막았다 나이스 치감 없으니까 나도 레드나 과 도장을 쓰고 그쵸? 치감 없잖아 공속을 레드로 빼고 그러면 도적의 장갑을 쓰는데 미스포춘 일단 주고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우 레드 스택틱 좋아요 사콜 빼주지 맙시다 저는 여러 조합 다 가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확실히 레드 잘 박았다 그쵸? 어이 징직스 미친놈이네 징직스 미친놈이네 징직스 미친놈이네 빨리 죽어라 나 이거 참고 무거워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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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 궁 한번만 나이스 카사스 많아가지고 공 빼는 용으로 썼습니다 다섯 개밖에 못키렸네 키아나 세나 한판 세리고 시키면 안되겠죠 루시안 붙고 다시 세나 찾자 세나 한장 킵하고 싶었는데 사이버네틱이어가지고 효율이 또라이야 하트라 템도 개많고 방템 미친듯이 예쁘고 딜러 3템있고 서브템있고 초월까지 있고 질수가 없습니다 초월까지 있기 때문에 쫄지좀 마 일라우 2성 차이인거 같기도 하고 끝났네요 아무리 꽤 틀븐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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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까 한번 더 지는게 좋았겠다 템 때문에 아니 뭐야 러시아 뭐야 메인캐리 땄는데 그쵸 돈 주세요 바로 아 1초 당기고 나이스 기가 막힌 쓰여나 그 시너지충들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레충 바로 그냥 8폴힐라로 박멸해야 돼 음 진짜로 아니 직스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갔는데 그쵸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긴다 했잖아 아 그니까 쇼진도 없는데 이하이퍼팟 좋은데 러시스 끝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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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이서 두번에 쓰고가 어 8폴힘 무슨 강심 하나만 넣었는데 왜 두게 됐냐 야 근데 여기도 밸류가 또라이긴 한데 더 또라이야 8폴힘 이런 밸류 10 또라이야 하아 찍찍이 2선까지 닿지도 않았어 초월 초월도 이제 터졌네 제발 세나이서 제발 세나이서 이코 사면서 다해야돼요 제발 세나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프더라 우르스 치는 쪽으로 가보자 우르스가 메인캐리니까 그래서 용발이 좀 막아주고 나의 쓰레쉬는 그냥 한방에 cc 못걸게 하고 초월을 터졌죠 뭐야 직스템 차인가 배치차인가 제드였음 그냥 이겼다고? 그냥 병신인거 같은데 제드템이 없잖아 아니 진짜 제드충은 얼굴 맞추면 에프킬라 존나 부리고싶네 슈발 끝났다 이거 거인악살자 벌레악살자 파렷치 아 촉수 이거 어차피 들어올때 저거 하니까 중자를 안하니까 무무가 좀 빨리 들어오긴 한데 상금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초월마 남들 하트타면 맵 빼고 제자있고 헐떡이는데 역시 장인 프리스타일 지릅니다 역시 파렷치 배치로 따여버려 어 이겼는데? 몇 판마다 1등각인데 못하는게 신기하다고 그게 파렷치야 첫판 10펜타킬 3등 두번째판 또 엑조디아 맞췄는데 4등 방판 또 엑조디아 맞췄는데 2등 그죠? 음 3 2 5 5 5 5 6 6 7